이제 우리는 MOSFET의 소신호 모델을 배웠고, 이를 바탕으로 증폭기 공부를 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임피던스 개념을 다루고 가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임피던스에 대해서 짧게 다루려 합니다. 지난 시간에 다룬 MOSFET의 소신호 모델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저주파라는 가정을 할 때의 형태고요. 고주파가 될 경우에는 여기에 캐페시턴스 성분들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제 단자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전압과 전류 사이의 관계가 좀 더 일반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이 슬라이드에서는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가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T의 선형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어떤 함수가 사인과 코사인의 선형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면 이것은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T의 선형 결합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와 또 그것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T의 개수들이 서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중 하나만 알면 충분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쓰일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선형화된 시스템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선형화된 시스템에 특정 주파수를 가진 신호가 인과된다면 오직 그 주파수를 가진 신호만이 출력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입력과 출력 관계도 오직 특정 주파수에 대해서만 고려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각 주파수는 오메가로 결정이 되어 있다고 하고 이 상태에서 입력 출력 관계를 따져볼까요? 단순한 저항이라면 전압과 전류의 관계로부터 저항값인 리지스턴스를 구할 수가 있죠. 이 경우 전압과 전류는 물론 같은 페이지를 가집니다. 코사인이면 코사인이고 사인이면 사인이고 그렇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먼저 전압과 전류 각각을 시간의 함수가 아닌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의 개수에 비례하는 페이저로 바꾸어 줍니다. 이 페이저는 복소수가 되겠죠. 이제 전압의 페이저와 전류의 페이저 사이의 비율을 구하면 이것이 기존 리지스턴스의 일반화된 표현인 임피던스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압이 사인 함수, 전류가 코사인 함수로 나타난다면 각각의 페이지로부터 임피던스 j는 순허수가 되게 됩니다. 이런 행동을 보이는 엘리먼트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캐페시턴스가 이런 행동을 보이겠네요. 앞서 리지스턴스를 일반화한 임피던스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실수였던 리지스턴스가 이제 복소수인 임피던스로 변화하게 되었죠. 일반화하게 되었죠. 하지만 한 가지 더 일반화해야 할 것이 있군요. 바로 단자의 수입니다. 저항이라고 하면 어느 단자의 전압을 인과하고 그 단자에서 전류를 측정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전에 트랜스컨덕턴스 이야기할 때 다루었듯이 이제 다단자 소자에서는 고려해야 할 복잡성이 더 많아집니다. 여기서는 전압을 인과하는 단자와 전류를 관찰하는 단자 자체는 같은 것으로 놓는데요. 이 부분은 간단하지만 그렇지만 다른 단자들에 대한 조건들이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드레인 단자의 소신호 전압 인과하고 소신호 전류를 드레인해서 관찰할 때 소스에 어떤 저항이 달려 있는가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 값이 달라질 것입니다. 앞으로 단자에서 들여다본 이라는 표현이 등장할텐데요. 이것은 그 단자에서 소신호 전압을 인과하고 소신호 전류를 관찰하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모스펫을 게이트 쪽에서 들여다본 임피던스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것은 게이트 소신호 전압과 게이트 소신호 전류 사이의 비율이 되겠죠. 이때 소스와 드레인 전극은 AC 접지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AC 접지라고 표현을 하고 스키메틱, 소신호 스키메틱에서도 그라운드 표시를 했는데요. 이것이 소신호 해석이기 때문에 저기에 그라운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AC 접지라는, AC 그라운드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AC 접지라는 표현은 그 노드의 전압이 딱 정해져 있어서 일정한 DC 전압값과 그 다음에 AC 전압은 0인 상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정확히 그라운드에 연결된 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전압원에 연결되었을 때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다시 게이트 쪽에서 들여다본 임피던스를 이야기하면 이건 무한대가 되겠네요. 소신호 게이트 전류는 저주파 극한에서는 흐를 수가 없을 테니까요. 물론 주파수가 높아지면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있는 캐페시턴스에 해당하는 순허수의 임피던스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비슷한 분석을 소스나 드레인에 대해서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직접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네, 이번 동영상에서는 임피던스를 다루었고 다단자 소재에 대해서 들여다본 임피던스라는 표현을 배웠습니다. 다음 동영상부터는 MOSFET로 구성된 앰플리파이어를 다루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